자, 그러면 슬슬 시작해볼까? 자, 그러면 슬슬 시작해볼까? 똑똑히 보여주지! 자, 세상을 뒤집어라! 크라켄 카이저! 크라켄 카이저! 결승선 앞에서 윙코멘트를 지치고 골이 납니다! 뭐야, 끝났잖아? 말도 안 돼! 내가 쥐다니! 사라졌잖아! 내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! 완전히 박살내버려! 크라켄 카이저! 정말 놀랍습니다! 공중에 뜬 채로 크리티낙스를 크래시하려는 크라켄 카이저! 할 수 없지! 그렇다면 너다! 윙코멘트를 크래시하는 데 성공한 크라켄 카이저! 윙코멘트! 맛이 어떠냐? 쟤네 봐라! 우릴 보고 있는데? 저렇게 쳐다보면 누가 겁먹을 줄 아나? 근데 엔초랑 미아일은 어딨어? 좀 있으면 경기 시작하는데 모르겠어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는 오겠지 뭐 재미없게 뭐야 가만히 있지 말고 공격이라도 좀 하든가 왜 하필 파워 타입이 내 옆에 있어서 여기서 끝내버리자! 크라켄 카이저! 기류! 에이! 으아! 뭐지! 고마워, 네 덕분에 살았어! 고맙기는! 서로 도와줘야지! 주행을 마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초이칼이 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! 좋았어 일단 2위